아쉬워 벌써 12시 어? 3층 완전 인싸네? 아 내가 무슨 인싸야 핵인싸지 너도 인싸 될 수 있어 거기 서봐 어 그렇지 어 잘추네 어 잘춘다 너 좀 놀았구나 어 야 오지마 오지마 여기로 가 우와 이런게 돼? 진짜 신기하다 우와 이게 AR로 찍은 거야? 오빠 내 말 안 들려? 난 이런거 안 되는데 니건 안 돼? 너도 5G잖아 이런거 다 하려면 요금제 비싸지 아니 난 5만원대로 싹 다 무제한으로 5G 서비스부터 요금제까지 차원이 다른 5G는 6 플러스 5G 난 안되겠는데